Q. 실패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빨갛지? 피부가 빨간 건가? 윤기가 나보고 관우라고 부르던데. 빨갛다고.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죠.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오늘은 슬프게도 저의 대학 생활이 끝나는 졸업식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있던 관계로 가지 못해서 셀프로 졸업을 하고자 학사무와 가훈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시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누가 시워드린거야? 졸업장 있나요? 없어. 우리 학생은 K모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활동과 우수한 역량으로 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을 성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졸업을 선고하나요? 보통? 오 수상하우니 형! 아 졸업이다! 저는 사이버대라서 저는 아바타로 가진 사이잖아요. 너 졸업할 때 형도 접속할게. 아 학습해요. 되게 옛날부터 학사물을 이렇게 던지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어. 해봐요. 한번 제가 찍어드릴까요? 어 야 좋다. 가자. 뭐야 부캐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저. 부캐가 아니야. 학사물. 학사물. 그럼 내년에 나 졸업할 때 내가 먹을게. 야. 넌 졸업이냐? 저는 학사하고 없으니까 사이버대라서. 내가 접속할게 너 졸업할 때. 걱정하니까. 네. 됐어 됐어? 됐어? 던지면 돼? 네. 졸업. 하나 둘 셋. 졸업 축하합니다. 형 너만 찍었어. 나 졸업 던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안 좋아해. 너만 빠진 거 아니야. 미안하다. 저 형을 두고 왜 나겠어 그런 거야? 전 아직 학기 때. 내가 졸업을 처음 해봐서 대학교 졸업을. 자 가자. 하나 둘 셋.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아니 정국이 졸업식에 멤버 다 왔는데 여기 내 졸업식에 왜 세 명밖에 안 왔어? 내가 불러 갈게. 그래 그래. 축하합니다. 와 이게 뭐야? 졸업 축하합니다. 아 뭐야 나 방금 끊을게.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원래 졸업식에 케이크를 하나? 하나 둘 셋. 와.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해요.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왜 네가 온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순간 우린 학교로 오쳐 이젠 해방이니까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대박이다. 이제 많이 먹었네요 형 형. 대학교 졸업. 많이 먹었다 마시 마요. 우리 진이 형이 얼마나 우리 꽃다운 아인데. 야 얼굴만 끌어요 막내야. 그래 그래. 이 형의 동식은 거의 2.6살이야. 형. 택시기사 아저씨가 우리 둘이 동학 동학 동학. 야 친구끼리 굉장히 잘생겼냐. 아 진짜? 어. 졸업했지. 졸업했다 형님. 형 형. 우리 형이 누구보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비주얼 아니야. 안녕. 축하해요 형 형. 형 축하해요. 마지막 한마디 해요 아미들한테. 아미 여러분들 저는 이제 졸업하지만 어 졸업을 해서 어 사회에 나가는 만큼 아미 여러분들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습니다. 아 야 좋은 말이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예.